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족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상위 10%가 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위 10% 하면 폴리메스 단어가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위 10%라는 게 되게 임의적으로 정한 숫자지만 약간 인계점을 넘었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그냥 뭐라 그럴까 슈퍼 울트라 전문가는 아니어도 나 이것 좀 할 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드론으로 한번 얘기해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사진 보고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제가 드론을 뽀개 먹었습니다. 제가 그 드론 뽀개졌을 때 진짜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틈만 나면은 드론을 날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폴리메스 책이 제 인생에서 너무 이렇게 좋은 저한테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갖고 여러분들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드론으로 현실적으로 첫 번째 얘기해 드리면은 어 이게 그게 있어요. 일단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뭔가 이렇게 부가가치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는 거는 그 바닥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 드론을 날려보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일단은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게 조금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깨먹은 계기가 뭐냐면 부숴먹은 계기가 뭐냐면은 유선PD가 지금 찍고 있는데 유선PD가 이제 성남에서 여기가 여러분 비행 제한 구역이에요. 날릴 수가 없어요. 그냥은. 아 이것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날리면은.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날리기에 제한 구역 밖에서 지도보면 알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한 구역에서 날리다가 제가 부숴먹은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드론에는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올바르게 돼 있다면 이 대한민국 제한 구역은 그 드론 안에 다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 뜨지 않습니다. 나 그거 보고 맨 처음에 엄청 당황하고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제한 구역이라서 여러분 이제 설정하면 풀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안 띄워줘요. DJI가 이렇게 진짜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은 나는 책임지겠다 라고 입력을 하면은 예스를 누르면은 걔네가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여러분 전화번호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하면은 드론이 해제가 돼요. 근데 저는 또 듣기만 들었었는데 제한 구역에서 날릴 때는 추가적으로 허락이 없으면 50m 뺏기 안 띄워줘요. 아 그게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 비제한 구역? 제한 구역이 아닌 데서 날리면 150m까지 날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50m 랑 150m는 이 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나요. 왜냐하면은 50m까지 뺏기 못 띄우면 건물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불확실성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매빅 프로 1을 날렸는데 매빅 프로 1은 후방 센서가 없어요. 저는 그 얘기는 스쳐듯이 이렇게 스치듯이 듣기만 했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게 바람이랑 건물이랑 엮이면서 근데 후방 센서가 작동을 잘 안 하니까 이게 건물 외벽에 맞으면서 떨어졌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부서진 거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 건물 외벽 아무도 없는 데서 떨어져서 사람이 있는 데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공터에서 날리고 항탕 이렇게 탄천 이런 데서만 날리다 보니까 호수 이런 데서만 날리고 바닷가에서만 날려서 몰랐는데 아 이게 사람한테 떨어지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음의 블랙선 터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이게 매빅 프로 1이 한 백 몇 만 원 하거든요. 130만 원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아 그걸로 싸게 인생 수업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이 불확실성을 한번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게 전문가의 영역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는 그 일단은 어떤 약간 깊은 이해인데 그러니까 상위 10%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상위 20% 상위 30%보다 뭔가를 잘해야 상위 10%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약간 깊은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이 상위 10%가 생각보다 수월하게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드론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드론에 집중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드론보다는 뭐가 있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건 사진이랑도 똑같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좋아갖고 정말 예쁜데 잘 찍으면은 구도만 잘 맞추면은 정말 누구나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드론도 똑같아요. 드론 성능은 거기서 거기에요. 짐벌 기능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띄우기만 하면 일단 멋있어요. 근데 이게 막 드론이 뭔가를 알아서 화려하게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드론을 날리는지 그 환경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으면은 훨씬 아름다운 걸 찍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짐벌 기능이라 그래서 이게 드론은 막 떨리지만 카메라는 아주 스테디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론만 볼 수 있는 뷰가 일단 하늘 뷰인데 생각보다 하늘 뷰는 건물에 올라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도심지 촬영할 때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애매한 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짐벌 여러분이 손에 드는 짐벌을 해서 핸드폰 카메라만 이렇게 찍어도 되게 스테디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드론이 한 20미터만 떠갖고 그걸 이렇게 쭉 가면은 생각보다 높게 떠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 뷰에서 앗살이 높으면은 비행기뷰도 있고 건물 옥상뷰도 있는데 그 뷰는 웬만해서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웬만해서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앗살이 그 다음에 그냥 3미터 뷰 20미터도 생각보다 높으니까 3미터 뷰는 애매한데 애매한데 어떻죠? 생각보다 신선한 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선한 뷰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막 뭔가 대단하다고 하면은 200미터 띄워야 될 것 같고 300미터 띄워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3미터 띄워서 5미터 띄워서 이거를 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을 되게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 촬영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영상을 일단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소스를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되게 다 앗살이 높이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깊은 이해라는 거는 뭔가를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시각, 다른 뷰 그다음에 다른 맥락에서 사고하는 능력인데 조금만 다르게 이해하면은 생각보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이랑 2번이 연결되는 얘기가 있는데 드론이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못 날라요. 30분 이상 못 나르고 보통 20분 날은다고 보면 되는데 18분, 17분만 되면 삐삐삐삐 거리면서 얘가 홈으로 리턴을 하려고 합니다. 왜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세이프티 알고리즘 작용해서 홈으로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이거 보면 되게 쫄았어요. 아 드론 떨어지면 어떡하지? 벌써 한 열몇 번 날리니까 어때요? 이게 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노하우까지 생기냐면은 돌아오면서 옛날에 돌아오면은 지가 자동항법으로 돌아옵니다. GPS 찍고 그러면은 제가 조정하는 것보다 더 스무스하게 날아요. 얘가 그때 카메라 위아래는 제가 또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돌아오면서도 그거 아까우 그러니까 그걸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거 그것조차도 낭비하면 안 돼요. 돌아오면서도 얘가 찍으면은 거기서도 건질 게 있어요. 이멀젼시라서 얘가 돌아오는 건데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도해서 찍은 건 아닌데 걔가 돌아오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뷰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고 무빙 자체가 아날로그 컨트롤러보다 훨씬 스무스하게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색다르게 또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건 1번, 2번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촬영 목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거기다 촬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멀젼시라서 맨 처음에 쫄았는데 안 쫄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이해예요. 예를 들면 아까 또 1번 얘기 2번 얘기죠. 이 낮은 뷰로 하려면은 여러분 뭘 나중에 잘해야 되냐면은 이 조이스틱 조정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요즘에 뭐 SBS, MBC 이런 거에서 찍은 거 보면은 드론 장면들이 짧게 짧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별로 잘 찍은 경우도 많은데 그런 막 다큐 같은 거는 되게 놀라워요. 와 저거는 무슨 드론으로 어떻게 찍었길래 이렇게 S자로 쫓아갈 수가 있지 저는 못 하거든요. 그런 거 너무 대단한데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그냥 예능에 나오는 헬리캔 같은 거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부자연스럽게 찍힌 게 되게 많아요. 부자연스럽게 저거는 나도 잘 찍겠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이런 저고도 비행은 뭐가 어렵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쭉 밀고 쭉 미는 거는 호리전탈이나 버티컬로 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조금 피해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살짝 꺾고 정말로 스무스하게 꺾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거 이제 조정을 잘하는 거 이거는 아날로그적 기술입니다. 이거는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말 더 잘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로 예를 들면은 드론은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제가 계속 열심히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드론은 이쪽 버튼은 앞뒤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쪽은 앞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고 이쪽이 버티컬 높낮이로 위아래고 그다음에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는 거랑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커브로 돌듯이 찍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곡률 반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거는 한 번만 딱 잘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무슨 레일 위에서 도는 것처럼 찍는데 이게 제가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 찍을 때 급해져서 더 밀게 돼요. 이거를 힘이 엄지손가락에 무슨 조이스틱 뽀갤 것처럼 들어가서 이게 막 천천히 가야 되는데 급해져서 막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똑같은 스피드로 돌아야 되는데 점점점점 빨리 돌아요. 이거는 되게 아날로그틱한 부분이고 디지털은 뭐 딱히 드론에서는 적용할 게 없는데 디지털은 그런 거예요. 홈페이지 만들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만들면은 앞단에서 보이는 거는 여러분이 뒷단에서 어떻게 짜는 거에서 속도, 트래픽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아주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에서 디지털 기술들은 그 차이라는 게 없어.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개입해 줘야 되는 아날로그적 기술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복 수단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연습을 제일 많이 날리는 거, 그다음에 이게 스무스하게 날리는 거, 그다음에 이 스무스가 각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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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360도에 로테이션이 있고 로테이션이 하나 들어가고 카메라 앵글이 위아래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저는 매빅2 줌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줌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머리 터져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쫙 날아가면서 줌도 되고 완전 3차원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터져요. 이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건 뭐 다른 케이스로도 제가 상의 10% 되는 거 계속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불확실성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 이거는 부가가치를 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드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그다음에 그 메타인지. 메타인지를 높여서 그러니까 맥락에 대한 이해, 관점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높여지면 조금 깊은 이해가 되면서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노력을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그 방향에서 노력했을 때 5만 클 게 10 이상 클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드론같이 이렇게 내가 정말 매뉴얼로 해야 되는 거는 반복 수달 어느 정도 해주면은 무조건 는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러분 드론 왕이 될 겁니다. 너무 재밌고 그래서 많이 찍어갖고 저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어디 강당에 모였을 때 또 궁금해지네. 강당에 모여 있을 때는 GPS 범위 아닌데 건물 아니니까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드론이 뜰려나 안 뜰려나 이것도 궁금하네요. 안 날려봐가지고 연습해 봐야겠네 그것도. 벌써 아까 여러분 말한 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당에서 내가 날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GPS는 안으로 찍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디 다른 강당 가서 한번 날려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자꾸 하면은 예를 들면은 생판 모르고 드론 잘나리는데 강당 경험 없는 사람들 갔을 때 어? 이거 안 뜨면은? 어떻죠? 근데 거기서는 법적으로 좀 알아봐야겠네요. 벌써 여러분 얘기하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용해도 상위 10%로 가는데 한 걸음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또 만나요.